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금일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서 혼동을 줄이고자 재정리하고 다시 올립니다. 먼저 보신 분들이 있다면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출시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그랜저에 새롭게 탑재될 일체형 스크린이 처음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그랜저 멤버 스크럽입니다. 지금 시점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절정에 도달한 시점인데요. 아쉽게도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세부적인 소식은 여전히 보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더욱 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3부 영상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최초로 적용되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이어진 일체형 스크린에 대해서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랜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 30인치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는 기사를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30인치라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그런 적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충분한데 어쩌면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해석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요. 경쟁 차량인 기아차의 K7 프리미어의 경우 계기판의 크기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에는 또 12.3인치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었습니다. 따로따로 구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이어진 일체형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12.3인치 플러스 12.3인치 하면 뭐 이런 쪽으로 24.6인치가 되죠. 그리고 중간에 베젤로 눈에 물론 덜 띄는 베젤이지만 베젤이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한 30인치에 해당되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요. 두 개의 모니터를 서로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처럼 12.3인치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가 이러한 네이밍을요.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30인치급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현재의 방식처럼 12.3인치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내비게이션 따로따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체형 방식의 디스플레이는 신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수입 차량 벤츠의 E-클래스죠. E-클래스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요. 이러한 이름을 와이드 코핏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타 수입 차량에서 제공되지 않는 확실한 차별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벤츠의 계기판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국내 차량들과 달리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일체로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시선을 강탈하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이런 방식의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그랜저 아이즈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드 코핏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점을 하나씩 따져볼까요? 첫 번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최신 차량다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에 있어서 일체감을 주는 디자인은 정말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두 개의 모니터가 연계되어서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을 띄우는 건 다양한 버추얼 코핏 방식의 아우디 차량이나 다른 차량에서 볼 수가 있죠. 물론 국내 차량들에서 일부가 볼 수 있는데 후축 방 모니터를 화면에 따로 띄울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 내비게이션 화면에는요. 날씨 정보, 증권 정보, 생활 정보, 그리고 지도까지 유익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옆에 타는 동승자에게 은근히 자부심을 제공해 줄 수도 있죠. 또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신차를 강조할 때 유심하게 체크해 보시면요. 내비게이션 사이즈가 공통적으로 커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7인치 또는 8인치 내비게이션이 주력이었죠. 최근에 출시된 중형 신형 소나타에는요. 10.25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이 중형차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형급 SUV인 셀토스에는요. 10.25인치의 대화면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라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급 차량이 아니면 감히 모은 소형 SUV에서 적용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최근 새롭게 출시된 중형 세단이죠. K7 프리미어에서요. 12.3인치의 대화면 내비게이션이 중형 세단 최초로 적용이 되면서 이슈가 되었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신차임을 강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내비게이션의 크기를 강조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을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제조사 최초로 일체형으로 제공되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 장착되는 일체형 스크린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능을 제공할까요? 최근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하만카돈에서 LG그룹으로 전장 부품 공급사를 변경했죠. 제네시스 GV80 영상에서 연목구름이 이미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 기아차 K7 및 자사의 신형 소나타와도 차별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와이드 스크린 코피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요. 그랜저를 프리미엄급으로 대표하는 플래그십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의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실내 사진이 드디어 포착이 되었습니다. 화질이 좀 떨어져서요. 화질 보정 작업을 여러 번 했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점선처럼 계기판부터 센터페이시아 상단까지 일체형으로 연결되는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모니터의 크기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요. 12.3인치로 보이는 두 개가 적용된 것 같고요. 가운데 부분을 잘 보시면 디자인으로 잘 처리를 했는데요. 두 개의 모니터에 중간에 베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의 모니터처럼 일체형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가 운전석, 계기판이 위치한 부분도 시작되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센터페이시아 상단까지 쭉 연결한다면요. 대략 한 30인치 정도의 크기로 예상이 되는데요. 센치로 단위를 변환해 보면요. 76.2mm 정도예요. 크기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크기죠?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자세히 보면요. 계기판 내부의 디자인도 변경된 것 같은데요. 덕분에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융합과 디자인은요. 벤치의 E클래스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랜저에서도 실내 감성을 높이는 앰비언트가 제공될 것 같은데 아 상상만 하더라도 정말 멋지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랜저 아이즈 페이스리프트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아 가슴이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디자인은 국내 차량에서도 적용된 적이 있죠. 넥소에 적용된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연목구름 생가에는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조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이나는 워낙 수요가 작아서요. 이러한 차량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형태로 이번 그랜저 아이즈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되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그랜저 아이즈와 포착된 그랜저 아이즈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비교해 본다면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죠. 거의 뭐 황골 탈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 급에서요. 역대급 변화가 적용된 차량이 있다면 바로 그랜저 아이즈 페이스리프트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실내 부분에서는 정말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실내에 핵심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일체형 스크린이 포착되면서요. 예상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감성적인 그랜저 아이즈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공간을 알려드렸죠. 거의 제네시스급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높은 감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영상과 기아 박스 주변부의 모습도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센터페시의 하단부의 세부적인 디테일만 확인이 된다면요. 많은 부분이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독자분들과 한가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체형으로 통합이 되면서 훨씬 커진 내비게이션에는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될 수 있을까요? 아마 현대자용차가 어떤 이름으로 이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부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UI나 UX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서 적용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스플레이 한계의 크기가 12.3인치 정도의 크기라면요. 이론상 3분할 화면이 가능해지죠. 따라서 운행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단순한 추측이겠지만요. 포착된 실내를 보면 현행 그랜저와 달리 내비게이션 우측에 제공되었던 시계가 보이지 않죠. 사라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운행 중에 3분할 된 내비게이션에 아날로그 같은 디자인의 시계를 당연히 띄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연목그룹의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라며 이 정도를 넘어선 다양한 UI, UX를 접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런 와이드 디스플레이에게 현대차는 플래그식 그랜저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상상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궁금해지고요. 어떤 기능들을 와이드 스크린에 탑재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은 현대차에서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용시켜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내 최초로 일체형 스크린이 적용되면서요. 차세대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연목그룹은 기대가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상은요. 연목그룹의 뇌피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적중되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좀 가볍게 참고용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패 시야 디스플레이 하단부에는요. 송풍구를 볼 수가 있는데 신형 소나타에선 송풍구가 너무 얇아졌죠. 따라서 토출되는 바람의 양이 좀 부족하다는 그리고 멀리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새롭게 포착된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바람의 양이나 바람이 도달하는 부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길어야 두 달도 출시가 남지 않았죠. 사전계약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10월 말 정도나 11월 초에는 사전계약을 시작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다양한 정보가 이제부터 공개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 3부 영상은 파악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요. 재미있게 영상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다음 4부 영상에서는 그랜저 아이지 페이스리프트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